이런 걸 하고 싶어서 이 일을 선택했나 라는 생각까지 했었어요. 책을 읽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는 걸 깨달아서 다시 책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책을 굉장히 많이 읽는 사람인데 사실 요즘 좀 안 읽었어요. 그 이유가 OTT가 시작되면서였는데 내가 OTT에서 다시 책으로 돌아가려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OTT를 이길 수 있는 광고가 나올 수 있을까? 그 고민에서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S24의 오랜 고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회에 나와서는 거의 잊어버릴 정도로 한동안 잊고 살았는데 그리고 다시 만나서 되게 반가웠었던 그런 기억이었고. S24는 세대별로 생각하는 이미지가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선은 그것을 통일시키기보다는 그 모든 것을 한데 모을 수 있는 말하고자 하는 본질이 무엇인가를 접근해야 될 거라고 생각했고. 크레마를 판매하기 위한 광고를 해야 될지 아니면 S24가 앞으로 좀 문화 전반에 걸쳐가지고 사업 영역을 넓힐 거고 그걸 기대해달라는 이야기로 해야 될지. 아니면 진짜 리브랜딩 자체를 알리는 걸 좀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는데 궁극적으로는 결국 이번 24주년에 S24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오히려 약간 더 개몽적인 캠페인이었던 것 같아요. S24에서 바라는 거는. 그러니까 사회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거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히 난 이 제품을 많이 팔아서 돈을 많이 벌 거야 라는 느낌보다는 우리 사회가 더 패를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진심이 좀 전해지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감독님은 한 분이지만 그 장르별로 장르가 총 6개가 나와요. 원작까지 포함하면 8개고요. 저희가 한 문장에서 정말 다양한 장르의 장면을 뽑아내는 것이 중요한 컨셉이었는데 정말 그 장르 속에서 나올 법한 문장으로 보여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그러려면 모두에게 이해도 쉬워야 되고 모두가 나의 상상은 아니어도 납득이 돼야 된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장르적 변화를 주는 거가 사실은 제일 힘든 일이었죠. 왜냐하면 한 장르를 정해서 끌고 나가는 것도 힘든데 모든 편이나 각각 다른 장르에 했으니까 촬영장 분위기도 조명 분위기도 다 틀리게 하고 그리고 렌즈도 다 다른 거를 썼거든요. 영상 제일 마지막에 보면 당신은 어떤 세상을 봤나요? 라고 말하는 문장이 나와요. 그 부분에서 간헐적인 깜빡임이 들어가는데요. 그게 사실 저희 S24의 크레마를 켰을 때 보이는 효과랑 동일한 효과를 넣었어요. 추후에 이 영상을 보고 크레마를 사셨을 때 그 깜빡임을 보시고 저희 캠페인과 연계됐을 때 또 다른 감정을 느끼실 수 있고 문장을 읽을 때 좀 더 상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포인트들을 넣었습니다. 댓글이 하나 있었어요. 영상 OTT들이 되게 많이 흥행하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대에 책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글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는 광고였다. 라고 말씀 주셨던 댓글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희가 캠페인을 기획할 때 클라이언트 분들한테는 기획 의도를 정말 자세히 설명드리지만 사실 소비자분들께 보여줄 때 그 영상의 그 기획 의도를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소비자분이 느껴주셨구나.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감동까지는 예상을 못했었거든요. 결혼식 쪽을 보면서 감동받았다고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캠페인이 마지막에 애니메이션으로 날아가는 모습에서 감동을 받았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놀랐어요. 어쩌면 동심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던 건 아닐까. 문장을 정하는 것, 그 문장을 통한 상상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옵션들과 노동이 필요했던 프로젝트였는데 마지막까지 그래도 의구심이 많고 걱정도 많이 되셨을 텐데 믿어주시오. 같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이 제안 받고 대행사 콘티를 봤을 때 진짜 기분이 좋았던 게 이런 걸 하고 싶어서 이 일을 선택했나라는 생각까지 했었어요. 스태프들도 다 그랬었던 것 같아요. 약간 목말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스24가 소비자분들께 말을 거는 첫 번째 광고, 첫 번째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해요. 광고 캠페인 종료 전까지 두 번, 세 번, 열 번, 스무 번 많이 봐주시고 새롭게 시작될 예스24와 스튜디오 조세 이야기를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본 후에 해당 문장으로 꼭 한 번만 상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모두가 너무나 다른 상상을 한다는 걸 느꼈었어요. 소비자분도 그 상상을 한번 해보신다면 추후에 책을 읽을 때 좀 더 풍부하게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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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